얼마 전에 CES에서 ASUS가 세계 최초로 360Hz 모니터를 발표했었죠. 그런데 그 모니터를 언제 출시할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최고 주사율 모니터는 240Hz 모니터일까요? 아니죠. ASUS에서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280Hz의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그 모니터가 이 모니터예요. 그러면 현재 출시한 모니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주사율을 가진 이 모니터가 어떨지 오늘 한번 알아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280Hz의 높은 주사율인데 주사율이 높으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부드럽습니다. 제가 60Hz 모니터를 처음 쓰다가 144Hz 모니터로 넘어왔을 때 와 했었고 그 144Hz 모니터를 쓰다가 240Hz 모니터로 넘어왔을 때도 와 했어요. 그런데 실력으로 돈을 버는 프로게이머들, 실력파 게임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240Hz 모니터를 쓰죠. 왜 쓸까요? 남들이 좋다고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텐데 대부분 240Hz 모니터로 바꿨을 때 실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력파 유지가 아닌데도 144랑 240이랑 구분이 돼요. 뭐 게임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바타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만 움직여봐도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240Hz보다 더 높은 주사율인 280Hz 모니터는 당연히 더 부드럽죠. 하지만 제가 써봤을 때는 기존 모니터 업그레이드처럼 2배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240Hz 모니터 기준 17% 더 많은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을 느끼기는 어렵긴 했어요. 그리고 주사율이 높으면 인플렉도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모니터에서 생기는 인플렉은 3가지 정도예요. 그중에 280Hz의 주사율에서 오는 인플렉은 약 3.6ms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4Hz 모니터하고 비교하면 절반 수준의 인플렉이죠. 물론 240Hz 모니터하고 비교를 하면 1ms 이내의 차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화면이 더 빨리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IPS 패널이에요. IPS 패널의 장점은 넓은 시야각 그리고 쨍한 색감 이 정도일 텐데 240Hz를 지원하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TN 패널이에요. TN 패널의 장점이 뭐예요?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되겠죠. 근데 상위 제조사들의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들은 IPS 패널 모니터들이랑 가격이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면 응답 속도가 빠른 것만 장점인데 이 모니터가 스펙상으로는 G2G 1ms로 굉장히 빠른 픽셀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조사들은 픽셀 응답 속도를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최대로 높고 나온 최소치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데 보통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최대치로 주면 역전상이 있어서 게임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응답 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240Hz에서 오버드라이브를 최대로 주면 역전상이 있었고요. 한 단계를 낮추면 역전상이 없이 잔상도 적었어요. 오버드라이브를 끈 거랑 비교하면 잔상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120Hz에서는 오버드라이브를 80으로 줘도 역전상이 꽤 있었고 60으로 낮추면 그래도 꽤 많이 역전상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롤이나 오버워치 같이 프레임을 240Hz 이상 계속 뽑을 수 있는 게임은 오버드라이브 값을 80으로 높고 쓰셔도 되고 배틀그라운드 같이 140입사 유지하기도 힘든 게임은 60 정도 높고 쓰면 되겠죠. 세 번째 장점은 ELMB 싱크입니다. 이게 컴퓨텍스 2019에서 에이수스가 발표했던 기능인데 두 가지 기술이 합쳐져 있는 기능이에요. ELMB는 익스트림 로우 모션 블러라고 모션 블러를 줄여주는 기능이고 싱크는 G-Sync 같이 페어링을 줄여주는 적응형 동기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니터는 G-Sync 컴패러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새로운 기능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개의 기능은 보통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니터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ELMB는 아까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최대치로 준 것보다 잔상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요. 아래의 하얀 선만 봐도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명해졌고 저 외계인 눈깔이 아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아주 잘 보이죠? 지금 테스트했던 것처럼 게임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잔상이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적이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 ELMB 무조건 켜서 쓰면 좋은 거 아니냐? 고 하실 텐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 ELMB의 단점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 역전상 비슷한 게 생깁니다. 이거를 스트로브 크로스토커라고 하던데 역전상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버드라이브 값을 조절해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 ELMB를 켜면 오버드라이브 옵션은 아예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ELMB를 켜면 이 상태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직접 게임 해봤을 때는 그렇게 거슬린다?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최대 밝기가 낮아져요. 원래 이 모니터 최대 밝기가 제가 측정했을 때 388 칸델라가 나왔는데 ELMB를 켰을 때는 174 칸델라가 나왔어요. 이게 모니터가 200 칸델라 아래로 내려가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두운데 직접 게임 플레이를 해봤을 때도 어두워서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 ELMB라는 게 백라이트를 깜빡깜빡거리면서 잔상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의 깜빡임을 없애줘서 눈을 보호해준다는 그 플리커 프리! 그게 의미가 없게 돼요. 이거는 모션블러 리덕션 기능을 사용하는 전 제조사의 공통사항인데 에이수스의 ELMB 같은 모션블러 리덕션 기능인 플리커를 발생시켜서 눈이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뭐 ELMB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네 번째 장점은 HDR을 지원합니다. 베사의 디스플레이 HDR 400 인증을 받았는데 이 인증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베사의 나머지 HDR 인증은 전부 DCI-P3 기준 커버리지가 90%를 넘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HDR 400은 REC709, 그러니까 sRGB 기준 커버리지만 95%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HDR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색역이 조금 좁아요. 이 모니터도 스펙상으로는 sRGB 99%를 만족하는데 제가 직접 측정해봤을 때는 sRGB 커버리지가 96.9% DCI-P3 커버리지는 78.3%가 나왔기 때문에 광색역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로 제가 HDR 영상을 감상했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날아가고 색감이 좀 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색감 부분은 제가 HDR을 제대로 지원하는 모니터랑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걸러들으셔도 되긴 합니다. 물론 HDR 영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SDR 컨텐츠를 즐길 때는 sRGB 커버리지만 만족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HDR을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품질은 그럭저럭 쓸만했었고요. 당연히 필트랑 피벗이랑 높이 조절 다 되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함을 구매 안 하셔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니터를 한 일주일 정도 써 봤었는데 저는 IPS 패널인 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들은 항상 TN 패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IPS 패널인데도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28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S 패널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빡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게임할 때 말고도 멀티미디어 콘텐츠들 보는데 잘 썼었어요. 지금 유일하게 에이수스만 280Hz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360Hz 모니터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쯤에 300Hz 모니터를 출시한다면 진짜 게이밍 모니터들 중에서 주사율 부분 하나만큼은 독보적인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연도 CES를 한번 갔었다면 그걸 써왔을 텐데 내년 CES는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